다행히도 넬이 똑같은 판이 아니었다 제15화 의지맘귀 삼촌으로 얘 변신했다고요? 엄청난 능력인데 저장은 하고 합시다 아리아 혼자밖에 없네요 하지만 괜찮아 왜냐 왜냐가 아니야 잠시만 아이셈음 전부 다 먹자 좋아 3턴이 올 때까지 너는 아이템 먹는 사람이야 네 그걸로 정했어요 안 움직이지 참지 못했나 그 당세를 못참고 어... 미어는 우리 편이잖아 맞지? 시온 이 자식은 갑자기 왜 이러죠? 너 인마 하던대로 해 인마 왜 갑자기 착한 척이야 얼레? 시온이니까 미온이니까 뭐야 너 뭐야 레벨 15 인데 레벨 15 인데 개 세다 가볼까 자 어치나요 2턴 간 AP 회복률이 2배가 된다 대신에 회피율이 30% 하락 오 개좋은데 이거 아니 회피율 다 필요없어 근데 얘 뭡니까 회피율이 어느정도인지 한번 볼까 뭐 이러나 저러나 뭐야 그럼 써도 되잖아 써도 됩니다 아 시온이랑 미온이랑 같이구나 으흠 자 와보실까 저쪽으로 그냥 놔야겠다 미온이니까 총 총을 가지고 있어 이거 뭔 놈의 시골에서 총을 가지고 있냐 서퀴버스에 도망왔을 때 아잇 피했어 이 자식이 뭐야 가진아 한 번 더 아 뭐 소큐버스 제법인데 아 맞는 걸 한번 봐줘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미안해 일단은 나는 아이템을 먼저 아이템 우선 다시 한번 봐야겠죠 제대로 못 봤으니까 아저씨랑 데이트 한다고요? 오우 맞았어 아임윈 이게 끝입니까 아 기술이 이게 끝이야 생각한 것보다 너무 썰렁한데 아 슬슬 위험하다 아 슬슬 위험하다 아 담아 고 헉 좋았어 일단 우리 도망가는 게 어떨까 왠지 위험해 보인단 말이지 맞는 것을 대가로 널 죽인다 왠지 위험하다 안되겠어 무조건 막아야 돼 공격 못하는구나 괜히 막았네 우흠 얘는 뭐지? AP가 제일 많이 상상한대 흐흐흐흐흐 또 도망쳤어 카라스 치쿠요미인가 이번에는 DLC 빼고 와 아 명중률이 아 이거 한 반에 못죽이겠는데 한번 까보자고 중국 대표 후보생의 실력 보여주도록 하지 오 새 기술 이런 무식한 년 이건 다 잡았으니까 역시나 한 방 오 성공했네요 이럴수가 이런 곳에서 성공을 하다니 갑니다 날아간다 아 예전에 너 봤었구나 계속 똑같은데 계속 똑같은데 이러면 이걸 발동하는 의미가 없잖아 네 어이없네 잠시만요 얘 죽겠는데 아리아의 전투블령 아 쟤도 죽어도 상관없어 예 시윤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전마저건 얘는 신스킬 안생기나 아 아 아 아 아 흠 설마 그 세 번 중에 두 번을 피하신건가 아 아 얘는 명중력 개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DLC를 내가 뺀게 아니네 한마리 넣었네요 나도 모르게 닝 이럴수가 이가 한방에 갔어 이런지 다음에 선생님부터 혼나게 지면 말이야 와 위기장 세구나 너무 만만해 봤다 아 왜 이렇게 갈 수 없게 났어 이거 어 논두밭 말이야 이거 뭐야 밭 다 갈아버릴라 와 아리아도 셉니다 이제 이거 어쩌지 야 도망갈 수가 없는데요 시온과 미온이 이제 뒤졌다 흐흐흐흐흐 그래도 죽일놈은 죽여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게임오버가 아닐겁니다 그렇게 굳게 믿고있자 아 아 얘 명중률 진짜 답없네 아 아 하지만 회피율은 답이 있지 아 일부시게 한 번에 견딜 수 있는데 이제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잘 가시게 잘 가시게 시온 미온 하잇 시온 레벨업한 거 취소됐네 무조건 명중이네 백파 제일 레벨 낮은 건 누구? 미이장부터 키우자 한 번에 걸어본다 자이자잇 좋아 님 방어링 때문에 생각보다 별로 못나갔어요 이제 15화 어디있어? 한 마리 더 있었구나 왠지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은데 끝입니까? 하하 하하 한판이 어익었구만 하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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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신 흫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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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하 하 하 하 하 뭐냐? 사건이 터진거냐? 배가 찢겨진 채로 어? 존나 잔인? 배가 찢겨진 채로 시체란다 또 죽었어 이번이 세 번째죠 아니 아니 오빠 아니야 오빠 아니야 오빠 아니야 아야 전부 다 이제 마탠이 가기 시작했어 오늘 새벽 시시본의 시 희나미자와 마을에서 대규모의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희나미자와 마을의 어느 곳에서 맹독 산성 가스가 유출 가스가 흘러들어 희나미자와 지역에 덮친 모양입니다 100원 차이로 아무것도 못하네 100원만 더 있으면 되는데 또입니까 또입니까 아리아가 슬슬 눈치를 깨고 있네요 아 여기였구나 아 여기 학교였구나 아 오니카쿠시 땜사건 제구전환 목을 긁다 손오잡기 미연가 사토코의 학대 와타나가시의 축제 존나 많네 오니카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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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lko än 오니카쿠시 어니카쿠시 소아아아 뒷주 나오 둔듂 제동 ACLD 하 아직 완전히 기억을 되찾은거 아니네요 16화 쓰르라미 울적에 이제서야 이야기가 좀 진전이 되는겁니까 적의 전면 왜 위를 보고 있는거지 적들은 밑에 있는데 아 얘는 이래도 이동범위가 아주 짧구만 얘한테 맡기죠 얘는 뒤에서 힐러 대기 두방 끝난 두방은 생각보다 별로 안깎였는데 이거 안죽어 안죽어 이럴줄 알았으면 세번을 때렸는데 세번을 때려야될거 같아요 세번을 때리자 그리고 얘는 힐러로 이거 한번 쓰구요 아마추어 힐 그리고 나서 이걸 쓰면 경험스러웠습니다 이거 한방에 죽겠지 예 이거 16화입니다 어 얘는 여기 또 왜왔어 너무 억지성이 다분한거 아닙니까 어떻게 왔어 여기 갑자기 와서 시비거네 이 숫자가 성가신다고요 아닙니다 그냥 다 쓸어주지 아 이럴줄 알았으면 위로 먼저 가 있을걸 글쎄 덤비면 뒤진다니까 글쎄 덤비면 뒤진다니까 야 또 레벨업 했어 얘 뭐야 야 뭔 놈이 레벨업 이렇게 많이 해 아 이제 케이도 그다지 강하지 않은데 네 전투 시퀀스 패턴 알파 전투 시퀀스 패턴 알파 흐흐흐 겁나 때린다 이 빔이라면 모든 것을 보면 합니다 나머지는 빠르게 가죠 야 까마귀가 진짜 야 방향이 세구나 야 뭔 놈의 폭탄을 존나게 투어하는데 더럽게 안죽어 야 또 나왔어 까마귀가 흰색이라니 까마귀가 흰색이라니 야 우리편 맞죠 드디어 우리편이네 드디어 우리편이네 미온이 총들고 있던데 미온이 총들고 있던데 미온이 총들고 있던데 이 3파전이 되는데요 아 어쩐지 얘 적이었어 저 여자 적이었어 사신박사의 격침 예 격파